안녕하세요 우리 한국사학 강사 이진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강 우리 다시 뵙는거 맞지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 우리 이제 그 고조선 이제 배울 차례가 되는데요 우리 고조선 배우기 전에 간단하게 전에 했던거 기억나시죠? 전에 했던거 우리가 전에 뭐뭐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시대부터 구석기부터 그 다음에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청도기 많이도 배웠네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까지 우리가 선사시대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때는 우리가 도구의 제작방법으로 나누지만 그쵸? 도구의 제작법으로 나누지만 경제활동에 초점 맞춰서 공부하면 되더라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때는 뭐였다? 수력과 뭐가 중심이었다? 체집 그래서 얘네들은 땐석기, 사냥도구, 이동생활하고 이동하니까 집도 막 짓고 그 다음에 동굴에 들어 살아왔다 뭐 이런것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신석기 때는 뭐의 시작? 농경과 그 다음에 뭐의 시작? 목축의 시작 그래서 이제 농경과 목축하다 보니까 도구도 농기구가 나왔고 생활은 정치학생을 하고 집을 정성들여지는 집? 무슨 집? 움집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혈원을 기반한 시족사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신앙이란 것이 나왔다 이런거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와 철기는 얘네들의 재질의 특징에 맞추면 된다고 썼죠 청동기는 매우 뭐더라? 귀중하고 그쵸? 내구성이 약해서 그래서 청동무기 만들고 이 청동무기로 인해서 무기로 인해서 이제 무슨 사이가 났다? 계급사이가 출현하였다 이 계급사이를 보여주는게 바로 무슨 돌이 되더라? 고인 돌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철기 때 여러분들 이 철기 때는 이제 철기는 매우 흔하고 단단하니까 철제 농기구 그 청동기 농기구 나오면 되죠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나왔다 이런 변화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는 얘네들의 재질의 특징에다가 그 유물만 여러분들이 유의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 그 길게 배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에 이런 내용을 배웠다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들보다 고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최초의 국가를 고조선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고조선은 빨리 나왔는데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자 고조선은 어떤 문화가 기반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죠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겠죠? 네 문화의 기반은 청동기 이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 그 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때가 딱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문화가 기반이다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고조선이 여러분들 기원전 2세기까지 2000년 왕조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대였죠 2000년 동안 있었던 왕 이 나라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철기 문화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 사이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조선 철기 문화다 그럼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화의 기반은 청동기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안 배우신 분들도 기초지식이 없는 분들도요 우리 고조선은 처음 떠오른 지식이 그 단군신화가 떠오를 겁니다 단군신화 단군신화는 단군신화를 최초로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그게 말합니다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삼국사기에는요 이 단군신화는 사기적인 내용이다 말이 안되지 않냐 그리고 없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정도 유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신화는 신화로만 그치는 게 아니냐 그 신화는요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반영된 사실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됩니다 위에 청동기부족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청동기부족에 청동 무기를 들고 이제 남아하게 됩니다 이 남아니까 한반도에는 어떤 부족이 이 돌들고 사는 신석기부족이 있는 거죠 이 신석기부족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단군신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단군신화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런 내용이 있죠 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환인의 아들 누가 환웅이라는 자가 환웅이가 그 천상세계에 있는 거죠 하늘나라 구름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제 놀다가 어디를 보더라 그쵸 지상세계를 내려보되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애들이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을 생각하게 되죠 인간을 널리 괴롭히자 아니더라 이롭게 할만하자 그래서 이제 환웅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쵸 내려오게 되죠 환웅의 생각 내려오게 됩니다 그냥 내려와서 이제 보더라 아버지에서 나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천부인 세 개 주고 그 다음에 물이 삼천명을 이끌고 혼자 내려오면 인간한테 혼낼 수 인간한테 또 맞을 수 있으니까 이제 물이 삼천명을 이끌고 자기 친구들 풍백 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풍백 우사 운사 그리고 태백산 신시에서 이제 도읍을 정하고요 도읍을 정하고 도읍을 정하고 이제 인간들과 잘 먹고 잘 다스리게 됩니다 형벌 360가지를 주관했다고 하죠 근데 갑자기 곰탱이야 호랑이가 나오는 겁니다 곰탱이야 호랑이가 그리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자기네들 인간되게 해달라고 아 오늘날에도 하지 못하는걸 옛날에 요구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환웅이 심심했는데 장난치죠 쑥과 마늘을 100일동안 먹어라 아 그러면 인간되게 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곰탱이야 호랑이가 어떻습니까 쑥과 마늘 먹다가 호랑이가 눈치를 챈거지요 아 이건 절대 안되는거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고 예 곰만 이런 곰탱이처럼 쑥과 마늘 먹다가 그리 너무 불쌍해서 환웅이가 인간으로 만들게 되고 이 인간된 사람이 바로 보니까 웅녀가 되죠 웅녀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때 이쁜거야 그래서 이제 뭐하더라 둘이 결혼하게 되죠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아 당군 왕검이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왔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건요 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환웅이란거는요 편하게 들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교재 페이지도 말씀 안 드렸네요 나 혼자 신나서 자 교재는 몇 페이지 페면 되면요 16페이지 16페이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고 제가 말한 것만 여러분들이 줄쳐놓으면 되겠고요 그 환웅 있지 않습니까 요거 계속 들어가면 환웅은요 환울림 하나님 바로 하느님을 말합니다 자기네들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선민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를 보더라 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자 요기 나라 세운 이념 건국 이념 저거 많이 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람비 구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랑 관련 있을까요 유목사에서 필요한 걸까요 농경사에서 필요한 걸까요 농경사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은 농경생활의 기반이다 비바람 구름 이런 것들 다 오더라 농경과 밀접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형벌을 주관하고 인간을 다스렸다고 하거든요 요때는 평등사인이라 계급사임을 또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곰탱이야 호랑이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전시가 배웠던 토테미즘 바로 신석기 부족 이런 내용이 뭔지 알겠죠 청동부족이 내려왔는데 신석기 부족이 있는 거죠 근데 청동기 신석기 부족의 호랑이는 그 부족의 상징이 골의 호랑이니까 용감하게 돌두고 싸우다가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곰은 이제 부족 간의 연합 한마디로 청동기 부족한테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암기할 건 이 정도에요 유의할 점이죠 어찌 보면 유의할 점 요때 결혼했다 그게 부족 연합을 말하거든요 청동기 부족과 신석 간의 연합을 말하죠 부족 연합 이거 연맹왕국이라면 안 돼요 연맹왕국은 여러분들 그 대등한 국가끼리 대등한 국가끼리 합쳐진 게 알겠죠 그리고 완전히 합쳐진 것 같다고 같이 일하자 이 정도가 연맹왕국입니다 이건 부족이 아예 먹혀들어 한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연맹왕국 아니다 되겠죠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단군 왕검 단군이 뭘 말해요 제사단을 말하거든요 제사장 제사장 왕검은 뭘 말할까요 왕검은 검이 제일 크니까 알겠죠 바로 내가 제일 일진이다 그래서 재정일치사회 그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판서가 지저분했죠 음 자 그 판서가 지저분한 게 글씨가 너무 크게 해가지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요걸 뭐 따로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요건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딱 들었으면 됐다는 거 암기할 거는 삼국모라는 거 유사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이 유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고조선의 발전 과정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우주 희하 희하 감사합니다.